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식형의 윤정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시장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추세가 강했던 종목분들이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벌써부터 차익 실현을 생각하시거나 혹은 지금 기준에서 시장 조정을 예측하신다는 것 자체가 다소 불일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주력주 여러분들 푸트 종목에 대해서는 잘 멈춰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또다시 추가적인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죠. 오늘 뭐 상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분들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요. 개장 전부터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려서 오늘 같은 날에도 탄력적인 흐름 나왔던 삼성물산. 삼성물산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삼성생명. 이 종목분들의 흐름 오늘 대단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요 이런 종목분들 개장 전부터 잡아내고 그리고 야간 교육을 통해서 에이텍 같은 이런 종목분들의 짝짓기 매매 상한가까지 자라낼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시장의 흐름 뭐 대단했습니다. 오늘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눌려내렸죠. 만기일 때문에 옵션 만기일 때문에 시장 자체가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요.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나 유럽장이나 또 일본장 그런 증시까지도 뭐 파생시장의 만기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날 만기일의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죠. 해치성의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달 지나갔고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계좌를 또 책임질 만한 시장 주도주 잡안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시황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업종 놓고 보시면은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이슈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이제 꼴이 달고 또 장 막판에 돌려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는데 오늘 눈에 확 띄는 쪽은 어디예요? 기계 쪽도 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쪽이죠. 보험입니다. 삼성 생명의 어마어마한 강세. 삼성 생명의 어마어마한 강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KB금융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제도 KB금융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물산을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매매 사인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개장 전에 이미 한 번 더 삼성 생명 오픈해드리고요. 어제 야간에 KB금융 또 교육해드리고요. 이 추세의 흐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러한 업종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선배분들이 HLB 같은 종목, 짐 매트릭스 같은 종목, 에이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상한가, 알루코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전부 다 전환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개장 전에 오픈해드린 삼성 물산 거기에 KB금융 또 어제 오픈해드리고 야간에 교육해드린 AT, AT, 키엔, 짝짓기 매매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 3월 2일, 뭡니까? 3월 2일 월요일이잖아요. 1년 만에 여러분들께 팍스경제TV를 통해서 1년 만에 재차 인사를 드렸습니다. 3월부터 시장 급락 나왔죠. 어느 업종이 이 바닥 안 찍은 업종이 어디 있어요? 다 급락 나와서 바닥을 찍었죠. 그런데 서비스 업종만 유독 덜 빠졌어요, 사실상. 서비스 업종.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넷마블까지. 그렇게 해서 이 서비스 업종이 4월 달부터 강세를 띠게 되고요. 5월 달에 폭발적인 랠리. 지금의 흐름보다 사실상 상승률은 이따가 더 높죠. 4월, 5월. 이때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 쫙 찍히면 해서 계속 수익을 안겨드렸고 그 다음 범위는 뭐예요? 그 다음 범위의 의약품주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분들의 변동성. 그 변동성은 1% 수준에서 교육용으로 대처하는 거죠.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여기죠. 언제? 5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인터넷 주들을, 서비스업종 주들을 이쪽으로 옮겨타는 전략.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셀트리온 사명제 7월 9일 날 그 고점의 전부 정리. 오늘 탄력을 받고 움직였지만 7월 9일 고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까지의 흐름. 그럼 서비스업종에서 의약품으로 넘어온 거죠. 그 다음번은. 그 다음번은 어떻게 했어요? 화학업종. 화학업종 뭐냐고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오픈해드렸는데 6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오늘 9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던 거고 오늘 기준에 삼성물산은 250만 주 잡아드렸는데 얼마? 300만 주 이상이 터졌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또 야간에 해드릴 겁니다. 장중에도 계속해드리잖아요. 어찌됐건 화학업종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 두 종목이 2차 전지로 묶어서 보실 수도 있고 화학 정류로 보실 수도 있고 SK그룹주로도 볼 수 있고 어찌됐건 5월, 7월 말부터 LG화학의 폭등렐리. 50%에 달하는 폭등렐리. 지금 고점에서 사거래 횡보죠. 여기에서 최고점의 차익 실현을 못했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점을 또다시 치고 올려주면 따라 붙을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화학업종은 오버슈팅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올라설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결론적으로 7월 말, 8월 달 기준에 이러한 SK이노베이션 8월 5일 날 오픈해드려 얼마? 13만 6천 원, 13만 8천 원, 14만 2천 원, 14만 6천 원 장중 내내 노란톡 국민통에서 계속 노출을 해드리고 계속 고점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0만 원 수준까지 올라버리죠. 중간에 만약에 고점 인식하고 정리를 해버렸다면 그렇다면 그 수익을 막히게 못했겠죠. 결론적으로 8월 기준에서는 화학업종의 시세 이 부분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자동차 업종 우리가 놓쳤나요? 자동차 업종. 자동차 업종의 흐름도 지금 대단하죠. 전기차의 흐름, 수소차의 흐름 다 좋습니다. 현대차 어때요? 현대차. 현대차의 기준과 현대차에 연동돼 있는 기아차 또 만도,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다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현대차의 변동의 흐름이 나와야겠죠. 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는 흐름까지. 결론은 이번 주에 현대차. 바닥을 안 찍은 업종 없다고 했잖아요. 이때 들어가? 아닙니다. 체바닥에서 잡아서? 아닙니다. 이런 흐름들 변동 없을 땐 냅두자는 거죠. 언제부터? 지난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달. 8월 달 한 달. 이번 주 한 주. 월요일날 17%씩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눌리고 다시 저점부터 또 10%. 지금 고점 18만 500원 찍어놓고 오늘 17만 원 공방까지 나왔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최고점의 고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최고점의 고점 잡아서 이 바닥에서 그렇게 맴돌고 있는 걸 사시려고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업종.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의 기준이 이번 주 초반까지의 흐름. 그럼 어제와 오늘 어떻게 되세요?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 금융주잖아요. 금융주에 금융업종에 이 금융업종에 지주사가 다 들어갑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이런 쪽이 지주사로 다 들어가요. GS. 그룹의 지주사까지 다. 그래서 조금 변동폭이 밋밋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금융주주사에 그럼. 어제 그제 신한지주부터 해서 KB금융까지. 오늘 2장에도 장 막판까지 KB금융. 4만 1,500원까지 그냥 확 다 끌어올리고 마감했죠. 그렇죠? 여기에 연동되는 게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의 삼성생명이 어떤 의미에서 등락 범위가 나왔다 할지라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업종이 있어요. 20개 이상의 업종군이 있습니다. 그 업종군 중에 지금 보여드린 업종군이 순환성으로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가총의 극대용주 기준에서의 시세분출로. 나머지 테마주들의 흐름? 뭐 에이텍?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진메트릭스? 교육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1% 수준의 변동폭을 가지고 1% 비중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치면 방금 보여드린 업종 대표주들의 경우는 실로 오래간만에 순환성과 함께 어떻게 돼요? 비중을 딱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오늘 갭상승 이후에 또 신고가 나오는 자리에 따라붙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고점에 잡았네.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시장이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더 오른다고 생각한다면 치고 움직이는 종목이 시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다. 대바닥의 황금골든주? 그런 종목은 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은 계좌 수익을 많게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다소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일 같은 장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고점이 나오는 종목. 거래량이 수반되고 거래량 대형주의 거래량 뭐라고 그랬어요? 5MA, 20MA. 이 MA 뭐다?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혹은 의미 있는 고점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겼다? 따라 붙는 겁니다.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밀려 내려오더라도 따라 붙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게 삼성물산과 뭐예요? 삼성생명. 시장의 연동폭 때문에 밀려 내려갔죠. 거래량이 수반되고 내일도 움직인다? 주 초반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슈가 붉어져서 움직인 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다시 돌릴 때는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왕 잘 보시고 시장만 잘 대처해도 계좌 수익 그냥 빵빵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식형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자 여러분들 얼마나 소름돋는 내용들이 있는 거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7월 이후에 방송에서 또 노란톡 국민톡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움직임을 준 수익입니다. 이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7월 1일부터 7월 3일부터 오픈을 해드렸습니다만 7월 8일 날짜부터만 기준을 잡은 거고요. 그 이후에는 투자 경고라서 또 오늘 기준에 SK케미칼도 투자주의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들여다보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오히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수익이 잘 난다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종목군들의 시가총액도 1조 또 1조 전후의 수준 간혹 소용주도 섞여 있겠습니다만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 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있던 종목 그런 종목에서 이러한 수익들을 잡아내셔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해졌던 여러분들 선배분들 HLB다? 그럼 어떻게 돼요? HLB의 생명과학 짝짓기매매 또 에이텍, TN 창피하죠. 사실은 에이텍, TN 오늘 상한가 들어가서 시가총액 1300억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억짜리 수준의 종목은 보지 않는데 다만 거래대금이 좀 실려있고 여기에 에이텍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3000억 원대 사실은 테마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비중은 1%뿐이 못 들어가요. 다만 이런 데서의 변덕성을 놓고 보셔야 어떤 기준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잡으셔야 삼성생명 같은 종목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의 흐름에서 눌림목 나온 이후에 고점을 찍을 때 또 거기에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이런 기준에 누가 매매 사인을 드리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일주, 월봉, 분봉이 똑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가요. 그리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도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에서의 상한가 또 오늘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알루코에서 와 알루코 66% 수익 확정됐습니다. 와 알루코 상한가인데 차익 실현했습니다. 와 HLB 상한가인데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풀렸을 때 다시 3% 밀려면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룰을 무료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셔야죠. 결론적으로 HLB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삼성물산 삼성물산 이거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야간 교육에서도 언급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성물산의 흐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삼성물산과 더불어서 삼성생명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승률 상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HLB 시가총액 뭐 지금 2위인가요? 3위까지 올라왔나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종목분들의 상한가부터 해서 삼성생명의 장중 27% 등락 삼성물산 마찬가지죠. 꼬리가 지금 달려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이런 종목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 이런 수익을 잘 반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물산 우와 가장 좋았던 것은 어제 상승장학 확인형이 뜨고 OMA 20MA 거래량이 터져 있는 시점 OMA 20MA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의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거래량만 터져야 되느냐 극대형주가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종목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소형주의 기준에서는 회전율의 기준과 거래대금 1,000억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어제도 야간교육 4시간을 넘게 해드렸어요. 4시간의 야간교육을 통해서 전부 알려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은 이거는 뭐예요? 상학 확인형이 떠 있는데 거래량이 OMA 20MA를 넘긴다. 그리고 갭상승이 나오더니 그 이상의 탄력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러더니 오늘 갭상승이 추가적으로 또 나온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동시효과 기준의 5%까지 따라붙는다. 그리고 최대 10%까지 추경매수 가능하다. 와! 다 오른 거를 그렇게 따지면 오늘 삼성 생명은요? 삼성 생명은 27%까지 올라가죠?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요?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최대 폭의 범위는 그 정도 수준.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예를 든다면 거래량이 터지고 변동성의 매매를 잡아들어갔다. 그럼 변동성의 매매를 잡아들어갔다면 여기서 차익실현이죠. 당연히.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추세 매매의 기준으로 놓고 봤다. 변동성이 아닌 추세 매매의 기준으로 놓고 봤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차익실현 범위는 마지막 자락 오버슈팅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의 매매 하루의 변동성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이지만 오늘 시가총액 13조 원 넘는 삼성 생명이 27%까지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보호학권 강보호학권 위쪽에서부터 쭉 결론적으로 그것을 오버슈팅으로 본다면 꼬리가 달릴 때 차익실현 27%면 다소 오버슈팅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추세 매매다. 뭐 하루에 5%, 7% 또 17% 올랐다가도 눌림목이 횡보가 2, 3일이 있다면 추세 매매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평선의 기준이나 이격도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결론은 오늘도 야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야간에 무료 공개 방송 어제 4시간씩 해드렸죠. 오늘은 안 돼. 이틀 연속 막 4시간씩 해드리니까 어우 체력이 감당이 안 돼요. 결론은 오늘은 8시 10분부터 9시 반까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핵심적으로 바라볼 그렇게 해서 이런 삼성 물산 같은 종목 어떻게 해요? 개장 전에 올려드립니다. 8시 45분에 어제 야간 교육 다 해드리고 8시 45분에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싹 다 올려드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동영상 자료까지 올려드려요. 화면에 좀 전에 나왔죠? 동영상 자료까지 지금 개장 전에 두 종목이에요. 여러 종목도 아니야. 두 종목 삼성 물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의 기준 거래량 얼마? 600만 주 근데 오늘 거래량 90만 주예요. 거래량 실리지 않죠. 삼성 물산 250만 주 잡아놨는데 그렇다면 1%만 기준 잡아놔도 2만 5천 주만 거래되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가 되죠. 그리고 갭이 나옵니다. 그리고 9시 10분 9시 반 10시 12시 1시 이런 때에 기준 거래량이 맞아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매직 계산기 바로 올려드리고 그 시점에 분봉차트 일봉차트 일주 월봉차트 다 올려드리면서 텍스트로 다 써드려요. 다 자식 정리해드릴게요. 개장 전에 삼성 물산에 대해서 250만 주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 250만 주가 시간대별로는 어떻게 어떻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직 계산기 그리고 나서 차트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 현재가가 얼마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어쩌고 어쩌고 대처하십시오. 제 편이면 어떻게 되고요. 차익실은 어떻게 됩니다.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해드리는데 왜 못해요. 동영상 보기 힘드시면 텍스트 보시고 텍스트 보기 힘드시면 동영상 보시고 그것도 보기 힘들면 매직 계산기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삼성 물산의 기준 월봉에서의 흐름 아직도 갈 자리 많죠. 장학형 떠있는 상태. 주봉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의 흐름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오버슈팅으로 놓고 보여진다. 다음 주에는요. 한 단계 더 갭상승 이후에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추세는 강해지죠. 지금은 이슈가 불거져 있는 상태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고공행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룹사에 대한 그룹 지분에 대한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관심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죠. 실질적인 지수액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의 5분분과 1분분과 이런 기준을 놓고 보고 변동거래량 오늘 어떻게 했어요? 개장초에 9만 3천주 이해되세요? 개장초에 9만 3천주 이해가 되셔야죠. 250만주에 1%가 동시효과 2만 5천주가 체결되면 오늘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9시 2분까지는 얼마? 5% 그럼 얼마예요? 12만 5천주 터집니까 터져있죠. 9시 10분까지는 얼마? 10%의 기준 그럼 얼마? 25만주? 37만주죠. 그러면 시초가 이후에 올라섰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은봉 형성된 다음에 돌릴 때 이게 은봉이겠죠. 4% 갭상승 이후에 그래서 매직계산기를 놓고 보면서 자 지금 12만 5천원인데요. 시가가 12만 5천원 고가가 얼마 또 3분의 1 지점이 얼마 저가 대비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분봉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얘기해서 여기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간 이후에 꼬리를 달고 돌려요. 뭐 이런 지점이라든가 또 이러한 거래량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이라든가 이 기준점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용주, 중용주, 대용주 다 똑같습니다. 삼성물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개장 전입니다. 어제 야간 오늘 개장 전 이런 삼성물산 올려드리고 이런 교육 다 해드리고 이런 매직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차트 다 올려드리고 텍스트로 올려드리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리는 그런 무료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금요일날 이런 삼성물산 같은 종목 여기에 짝짓기 매매 삼성생명 같은 종목 삼성생명 시가총액 13조짜리가 27%까지 올라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제대로 된 수익 내고 싶죠. 빨리 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지금 1500명 다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한 40분 50분 남아있을 겁니다. 자리가 오늘 자리가 없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오늘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고 출석검사를 제가 안 했어요. 삼성물산 삼성이네요. 일단 그러면 내일도 상한가 쓰이게 잡으셔야죠. 333 한번 가겠습니다. 채팅방에 노란톡 국민톡에 먼저 들어와 계신 7000분의 선배분들 시청자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 채팅방에 333 올려주세요. 어제 야간교육 그제 야간교육 4시간씩 진행해드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결국 종가에 다들 끌어올려주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종목 개장 전에 삼성물산 딸랑 두 종목 올려드렸는데 그 삼성물산이 갭상승 이후에 탄력적인 흐름을 줘요? 오늘 시장 때문에 꼬리 달리고 눌렸지만은 전혀 부담이 없어요? 짝짓기 매매 삼성 생명까지도 움직임이 좋아요? 갑자기 여러분들께 333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셔가지고 빨리 눌러주세요. 방송화면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종목분들이 다 여러분들 계좌에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전부 7월달에 오픈해드리고 교육해드린 종목이죠. 오늘 기준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오늘 기준에서는 HLB라든가 이런 종목의 상한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값진 것은 삼성물산 개장전에 올려드린 거 그리고 연동시켜서 삼성생명 보시는 거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먼저 삼성생명 어떨까요? 지금 지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윤종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우리는 KB금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오늘 기준에 한 번 더 올려드렸죠. 벌써 이미 7% 8%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미리 보시고 미리 대처하셨고 그 수익이 나셔서 와 행복하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 27%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종목의 최상위 이 금융업종의 흐름 KB금융에서부터 하나금융주주에서부터 신한주주부터 해서 전부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증권주까지 결론적으로 이 보험업종의 월봉차트 금융업종의 월봉차트 바닷건에서의 돌리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그냥 이 정도의 흐름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금리를 바닥을 치워줬다라는 기준 거기에 개별 재료 내용이 더더욱 부각이 된 거죠. 오버슈팅 자리네 그렇다면 내일 들여다보시면 돼요. 내일 들여다보셔서 이 이슈가 추가적인 랠리를 잡아줄 것이냐 고점인식을 잡을 것이냐 주봉 월봉을 마저 보시면 되겠죠.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장중에 어떻습니까? 오늘 장중에 10시 41분에 장중에 여러분들께 다 올려드렸어요. 어떻게 매직 개선기 10시 32분에 매직 개선기 이때 상승률이 8.42% 8.42% 그리고 나서 얼마 27%까지 올라가요. 시가총액 13조짜리에서 이런 종목 금요일날 안 잡고 싶으세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삼성생명 장중에 10시 23분에 올려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8.42%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거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얼마? 10% 변동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했죠. 거래량이 이미 어마무시하게 터져 있고 기준 거래량 의미를 부여하는 거래량 300만 줄을 월등히 넘겨지고 있고 결론적으로 고점 64,600원 8.75%를 재돌파할 경우 따라 붙을 수 있다.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 지지가 확인되고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리면 따라 붙을 수 있다. 이거를 개장 초에 10시 때에 이미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 오셔서 이 무료 교육을 받으시고 삼성생명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노란톡 국민통에 계속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게 HLB 진메트릭스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먼저 흐름을 잡아줬고요. 거기에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은 개장 전에 올려드렸죠. 개장 전에 삼성물산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보셨던 RF대 또 개장 초에 바로 와이전터 와이전터 SM JYP 거래량 팡팡 터지면서 양봉 그런 흐름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그 종목분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위에 있는 종목분들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삼성생명의 월봉 주봉 월봉 월봉 다시 보실까요? 와 월봉 근데 월봉에 갈 자리들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이 와 근데 거래대금 터져있죠. 다음 주에 이 이슈가 계속 불각이 된다면 13조짜리 시가총액인데 삼성전자의 지분 전부 매각하면 20조가 넘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13조의 시가총액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 명령이 떨어져서 매각을 하게 되면 20조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변동의 흐름이 나온다면 이미 금융기주사 변동을 가져갈 때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사실상 이 수익률이 엄청나죠. 만약에 그것을 놓쳤다면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 윤정도가 이걸 안 잡아드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리는 거죠. 우분복 보시면 어때요?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 처음에 터져있고 움직임 가다가 그냥 이 자락입니다. 이 자락이 계속 오픈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거래량 추가적인 수반 27%의 흐름 그리고 차익실현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잡아내시고 만약에 잡아내셔도 해석이 안 된다면 전체 거래량 가지고 교육을 해드릴 때 무료로 참여를 하셔야죠. 오늘 야간에 교육해드리겠어요? 안 해드리겠어요? 해드리겠죠. 10시 32분에 올려드린 매직 계산기 다 끄집어내서 지금 얼마였어요? 10시 32분에 64,400원 퍼센테이지 8.42%의 상승 재돌파 기준 고점을 또다시 넘기면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래량의 기준과 재편입의 기준과 차익실현의 기준까지 정형화해서 올려드렸죠. 윤정부가 누군데 33년 주식해서 22년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교육해드리고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에 유일무이하게 초청받아서 들어가서 강의해드리고 그리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부 교육해드리고 대학가서 강의하고 책 12권 써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교재로 다 활용하고 지금 그걸 다 무료로 뿌려드리고 있죠.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했으면 검증된 거죠. 그런 윤정부가 이렇게 정형화된 자료를 가지고 장중 내내 야간에 교육을 해드린다. 이런 자락에서 이걸 못 잡아낸다. 그러면 안 되죠. 분봉 기준에 다 올려드리고 이런 자락에서 못 잡아낸다. 거래량 수반되고 돌리는 흐름이 분봉에서 1분봉에서 나온다면 다 잡아내셔야죠. 일주 월봉의 기준에 어떻게 돼요? 월봉의 기준에서 여전히 높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이게 얼마예요? 아직은 6만 3,400원이에요. 아까 매직 계산기 보여드릴 때 6만 6천 원대가 아니라 6만 3,400원 6만 3,400원 이런 흐름에서 수익을 못 잡아내신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이 12시가 6만 5,500원입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돼요? 27%의 상승.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10.27%라면 여기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 매직 계산기 통해서 올려드렸죠. 23.57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한다? 27%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한다? 매직 계산기 통해서 이게 어디예요? 노란톡 국민톡입니다. 노란톡 국민톡 모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노란톡 국민톡 똑똑똑똑똑 하면서 소리 나는 데서 채팅하시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무료로 동영상 텍스트 텍스트 매직 계산기 차트 전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 같은 종목 금요일에도 또 잡아내셔야죠. 금요일에 윤정두가 못 잡아드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미리 다 포함해서 끄집어내면 윤정두가 또 교육해드리는 그런 무료 교육방 노란톡 국민톡 이제 한 20분뿐이 안 남으셨을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333 누르시고 말씀을 하세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333 누르시고 말씀하세요. 자료주세요가 333입니다. 암호예요. 333 상한가 3개 주세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식형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식형 윤정두의 주식 투식형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식형을 검색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두 종목 보신 거예요. 개장 전에 올려드린 삼성물산 장초에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또 교육해드린 삼성생명 이런 종목에서 오늘 수익을 내실 수 있었다면 장중변동성 그 변동성에서 기존에 잡아냈던 현대차 LG화학 KB금융 이런 종목 넷마블 이런 쪽에서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었겠죠. 또 IT 주력으로 비중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 굉장히 많이 쉬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뭐 LG전자 그 강세의 흐름 그 자신감을 그대로 고스란히 오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KB금융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4월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그러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사명제 그러나서 정리된 물량 다시 신풍제약 시젠까지 그러나서 시젠 7, 8월 달 수익 전부 걷어내고 8월 달 들어서면서 바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넷마블까지도 지금 기준은 어때요? 다시 KB금융으로 넘겨온 겁니다. KB금융 금융지주사 금융업종 기준에서의 금융지주사 월본 차트에서는 밋밋하죠. 조금 이따 KB금융 직접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 8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두 종목 올려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모모에서의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근데 어느 자락에서 잡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의 양봉의 기준 8월 11일 마찬가지고요. 12일 날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밀려 눌려 있습니다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11일 날 벌써 이미 개장 전에 8시 51분에 올려드리고 11일 날 야간 교육 12일 날 야간 교육 전부 전략 잡아드리고 오늘 오픈되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500만 주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원래 거래량 기준 300만 주 잡아드렸죠. 500만 주 어제 500만 주 수준 터지고 오늘도 300만 주 이상 월등히 터지면서 어때요? 종가 다 들어올리죠. 어제 올려드린 그 기준에 이러한 매직 계산기 부분입니다. 어제 어제 기준에서의 매직 계산기 부분 그러면서 차트 다 보여드렸어요. 1주 월봉은 이런 내용들을 아까 삼성생명이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십니까? 자 38,550원 3.77% 상승입니다. 이 자락에서의 편익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8월 11일입니다. 38,550원 12일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4만원 넘기는 흐름까지도 그리고 다시 늘릴 때 39,000원의 흐름까지도 전부 편익. 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양봉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어제도 개장초에 시장이 밀려버렸잖아요. 밀리면서 꼬리가 달려? 밀리면서 은봉이 형성돼? 근데 거래량은 수반되어 있고 강세의 흐름이야? 이것을 동학개미가 끌어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의 매수가 보여질 수 있어요. 현대차처럼. 근데 그것은 손받김의 흐름에서 일부 물량인 거지. 전체 거래를 행해서 회전률이 작은 상태에 일부 물량이 넘겨졌다고 해서 특히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물량이 순매수 기준에 넘겨준 것도 없죠. 외국 기간 쌍끌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KB금융만 움직여요. 금융지주사 또 증권주 삼성생명 같은 보험업체까지. 그 흐름을 다 잡아내서 이틀 동안의 10% 이상 수익이 작습니까? 요거 하면 다 보여드리고 야간 무료 방송 때 또 해드린 거 아니에요. 야간 무료 방송 때 또 해드리고. 언제? 11일 날 야간에 11일 날 야간에 그래서 12일 날 KB금융을 이런 식으로 공략할 수 있다. OMA 20여 명의 거리량이 수반되고 누가 이렇게까지 온라인상에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이렇게까지 누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까? 어제 야간입니다. 12일 날. 12일 날 야간 몇 시? 10시 10분에 잠도 못 자고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장장 교육해드리면서 자 수급 부분이 완전히 돌려져야 됩니다.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과 정배열이 완전히 형성돼 있을 때 월봉 기준까지 해서 그렇게 됐을 땐 주도주로 놓고 봅니다. 지금은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바닥 금리에서 거래 수반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 500만 주를 수반하고 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라 붙을 수 있겠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다만 전제조건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대 부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5회 매일 20회 매일 거래량 350만 주 추세 매매 기준에서 5% 수준의 변동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져주면 10%까지 오버슈팅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1, 2번왕이 형성이 되고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결국은 삼성생명같이 27%씩 올라오는 그런 종목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13일 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오전 12시 33분 12시 33분에 야간 교육이 끝난 거예요. 저녁 8시부터 새벽 03시까지 00시 30분까지 4시간 반 동안 교육해드리고 이런 내용을 전부 올려드렸어요. 이런 교육 참여 안 하실 거예요. 오늘 참여하셨으면 오늘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요? 오늘 어제 막판에 돌려놓은 흐름을 누르면서 4만원 미만으로 계속 눌러놓고 있었죠. 오늘 같은 장에 종가가가 결국은 4만 1,500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 4%의 수익 오늘 당장 하루에 이게 우습습니까? 이 3, 4%의 수익이면요. 넷마블 저점 차익 실현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안 하고 고점에서 잡아냈다 할지라도 LG화학 저점 물량 차익 실현 안 하고 다시 고점에서 잡아냈다 할지라도 현대차 그냥 저 바닥 물량 차익 실현 안 하고 다시 고점에서 잡아냈다 할지라도 거기에 눌린 목 KB금융의 수익에서 전부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또 삼성 생명 수익에서 삼성 물산 수익에서 차분차분만 대처하면요. 시장 굉장히 쉽습니다. 시장 굉장히 강해요. 그냥 빨리 차익 실현하고 옆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 낭패봅니다. 그런 변동성 쫓아다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안정적으로 가다 보면 현대차가 17%도 올라오고요. SK이노베이션이 23%도 올라오고요. 오늘 같은 날 삼성 생명이 강하게 집어들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교육은 해드렸죠. 27%씩 올라오는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 계좌로 다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면 내동매매 안 하고 우왕좌왕 안 하고 기준 딱 잡아서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다면 그 멘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만 이런 KB금융의 수익도 전부 다 잡아낼 수 있죠. 월봉 아직도 갈 자리 많죠. 그렇잖아요. 주봉 아직도 갈 자리 많습니다. 다만 이 평선을 놓고 보면 역배율 수준이다. 역배율 수준이니까 정배율로 돌려지는 과정까지는 차분히 대처하자. 그럼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래량 14만 5천 주면 거래량이 시장만 멀쩡하다면 500만 주까지도 수반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눌려져서 안타깝게 500만 주 훌쩍 넘기지 못했죠. 어제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이런 매직 계산기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차트 올려주시는 거 교육 받으시고 야간 교육 받으시고 장중 교육 받으시면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시뻘게 집니다. 어제 야간에 10시 넘어서 교육해드린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기준에서도 또 교육해드릴 거예요. 내일 어떻게 대처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당장 금요일날 이러한 삼성 물산 KB 금융 또 삼성생명같이 오늘 장중에 27%씩 올라오는 이런 종목 잡아내셔야죠. 이런 교육 통해서 에이텍 또 HLB같이 상하가 종목 잡아내셔야죠. 금요일날 HLB같은 상하가 종목 잡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국민톡에서 윤정두의 주식투식용 찾아오십시오. 선착순입니다. 찾아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짓 상하가 종목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하가 잡는 거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고짓말쟁이가 아니라 윤정두가 못 잡아드린다? 그럼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벌써 이미 어 HLB여 와 짝짓기 맴매 HLB 생명과학여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 분들의 거래대금 뭐 빵빵한 흐름 에이텍 TN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아우 창피해. 다만 그래도 천억의 거래대금이 실려있다.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어떻게 천삼백억까지 올라왔다. 근데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다만 에이텍의 기준에 삼천억 원대의 시가총액이 일단은 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짝짓기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거기에 알루코 같은 경우 개장초부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알루코 이러시면서 다들 흥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근데 다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종목의 비중을 1% 이상 가져갈 수 있다. 그건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리수가 좀 있다. 펀드멘탈적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진메틱스 같은 이런 종목에서 교육의 기준이 잡혔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 같은 종목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기회? 갭상승 이후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이걸 어디서 차익 실현하지? 그럴 때에 양봉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미련 없이 정리의 기준 이거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주들 이번에 다 적어냈잖아요. LG와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넷마블 넷마블의 변동은 아직까지는 크게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종목분들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시점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윤종두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장에서는 당연히 더디더라도 점진적인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고점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이 종목들에서 보는 거예요. 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테마주 상한가 가는 종목 이런 종목이 일주 월봉 분봉이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들여다보고 교육을 또 모의계절을 한번 해보고 자산의 1%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이런 삼성생명 같은 수익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상한가 종목 거래대금 최상위 HLB 이런 종목 부럽다 하실 필요 없어요. 교육만 받으면 다 돼요. 또 윤종두가 계속 오픈해 드렸던 종목 군들이에요. 기준 거래량 다 잡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HLB 생명과학 거래량 여기서 수반돼 있었죠. 이때 이후에 굉장히 밋밋돼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 재차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일본에서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거래대금 이때만 쳐다본다. 결과적으로 이런 날에는 안 쳐다본다. 윤종두도 오늘 못 들여다보고 어제 윤종두가 신인가 오늘 움직일 겁니다. 못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참들은 선배분들은 여기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졌겠죠. 그럴 때 따라 붙고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교육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윤종두가 HLB 생명과학 또 HLB 뉴스 내용이 이런 게 있네요. 엄마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네요. 왜?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갭상승이. 그럼 오마 여기서부터의 거래대금보다 월등한데요. 이렇다면 변동성을 한번 놓고 볼까요? 꼬리 달리면 차익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매직개선기입니다. 군봉의 기준입니다. 라고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 까지는 못하시겠어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하실 수 있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전부 아니 노란톡 국민톡에 장중에 10시 56분에 전부 올려드리고 또 상한가 들어가면 위험고지 해드리죠. 상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도 자 지금 상한가에서 차익실현 절반 이상 하십시오. 에? 하십시오. 펀드멘탈 외적인 범위에 이슈로 움직이는 흐름이라면 차익실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상한가 이탈돼서 3%까지 밀리면 전량차익실현입니다. 오늘 상한가 이탈 후에 3%까지 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비중은 어차피 들어가 봐야 1%의 기준이고 그리고 교육용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련을 크게 안 갖습니다. 내일 기준은 어때요? 내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개장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따라 붙는 거죠. 어떤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동시효과 기준은 5% 개장초 기준은 10% 범위까지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양봉의 흐름이라면 따라 붙을 수 있다. 얼마? 1% 수준에서의 교육용 종목으로.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매직계산기 보시고 무료로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트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매직계산기 속에서의 어때요? 27%네. 이걸 차익실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기준점에 명확하게 차익실현 범위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시거나 놓치실 일이 없죠. 최근 들어서 약간 엇박자가 있어요. 현대차 차익실현 LG화학 차익실현 이거 못했는데 아니죠.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그 차익실현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변동성에 의한 꼬리의 차익실현일 것이냐 아니면 변동성이 아닌 추세 범위에서의 흐름일 것이냐 결론은 HLB 같은 경우에 분봉의 기준 전부 설명 다 해드렸어요. 양봉이 이렇게 되고 꼬리가 이렇게 됐을 때 돌리는 흐름은 어떤 기준에서 잡아내는지 1분봉 기준에서도 그러나서 1주 얼봉의 흐름까지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렇게 노란톡에서 국민톡에서 해드리는데 HLB 못 잡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어떤 상악화 종목? 알루코부터 해서 전부 있죠? A텍, TN 이런 종목분들 보시면은 알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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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변동이 나온다 그랬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그리고 나서 뭘 보여드렸습니까? A텍, TN 같은 경우에 어우 창피해 그랬죠?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에서 거래대금도 없던 종목이 오늘 그나마 1,000억의 거래대금이 터져준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본다. 근데 시가총액이 또 1,000억 미만이면 안 쳐다본다. 거기에 A텍의 짝짓김에 A텍이 언제예요?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어제 개장 전에 A텍의 흐름을 자 A텍입니다. 천만주의 거래량이 실리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천만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보십시오. 현재가가 얼마 4만 250원이네요. 얼마 13.06% 1조 미만의 종목은 얼마 15%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다. 따라 붙을 수 있다.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그렇게 해서 그 기준점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A텍의 경우는 시간별로 계속 올려드려요. 7%대 10%대 13%대 15%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월봉 또 마찬가지로 주봉 일봉 전체 그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만의 그 흐름 그 흐름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죠. 펀드멘탈이 없는데 심리적인 면에 의해서 테마에 의해서 추세 매매를 하겠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꼴이 달릴 때에는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그래서 이런 에이텍의 경우 여러분들께 기준거래량 또 이런 노란톡에서의 교육 매직 개선기까지 내일 당장 금요일날 당장 상하가 종목 이런 종목 교육받고 무료로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 개장 전에 잡아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국민톡의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으로 찾아오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